이거 배워봤습니다. 아, 한번 배워봤습니다. 헤게댄스. 그럼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잘하는 멤버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좋은 멤버가 선택될 수 있어요. 좋은 멤버가 선택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体験할 수 있어요. 신동근! 가인! 유성근! 그리고 시원근! 네. 네. 신동근, 가인, 시원근. 자, 히게도 옷을 입어내고. 현재 준비가 되었어요. 아, 이거요. 수영도 다 부쳐서.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댄스니까요. 네. 신동근근이 있어요. 먼저, 히게를 입을 수 있어요. 히게를 입을 수 있어요. 잘 되었어요. 하하하하하. 아, 여기가 그러고, 하항을 요구하고. 하하하. 자, 준비를 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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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목이 작은데 수영 탑 쳐주세요 오케이 뮤직! 스타트! 자 뮤직 스타트! 하아 요시오오오오오 예성! 같이해 같이 강예! 셋이 같이 오케이 마지막 신동!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아! 야아! 아자! 아자! 아 원 몰! 자아! 하하하하 아자! 아자! 예성! 자아! 아자! 아자! 자아! 댄스 타임! 다시 댄스 타임! 신동! 댄스 타임! 가사 샷토! 하하하하 아! 아!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신동 씨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정말 맞아요 딱 맞아요 이상이 기쁘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곁에 와서 노래도 들려드리고 항상 즐거움 선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 좋아이 오브 코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우셨냐고 한 번만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즐거우셨냐고 오늘 즐거우셨냐고? 감사합니다 네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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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아가 네 ir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공연 드디어는 코너입니다 사랑해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1일은 이따쿠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따쿠의 생명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슈퍼지니어 멤버들과 멤버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완전한 슈프라이즈입니다. 슈프라이즈입니다. 그럼 두 분 카운트에 가세요. 케이크가 이쁘죠. 케이크의 왼쪽으로 합시다. 두 분이 놀랐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크가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4살입니다. 네, 24살입니다. 네, 24살입니다. 네, 24살입니다. 네, 몇 개이라도 모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요. 네, 그럼 한言씩 해주세요. 저는 사나이이기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니까 울지 않겠습니다. 요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한 번만 전해주세요. 저희가 저희 멤버들을 만난 지 7년 정도가 됐거든요. 7년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해외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가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을 오늘 이룬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사랑해 주시는 동안 저희 슈퍼주니어 13명도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의리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룹 되겠다고 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특그리머. 저는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저는 이제 노래하려고 먼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주인공이란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데 이렇게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겸손하고 노력하는 슈퍼주니어의 이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특그는 정말 이 서프라이즈는 전혀 알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이 들었는데 다음 노래에 들어갔을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멋진 곳을 지키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멤버가 있었고 이 명칭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오늘 이렇게 이렇게 僕たち主人公にし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ことです。 えー、 축하합니다。 え、みんなのおかげでサプライズ大成功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ー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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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乾杯。 さあ、サプライズも大成功したところで、 最後のコーナー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 最後のコーナーは大プレゼント抽選会。 はい。 さあ、スーパージュニアの各メンバーの方からですね、 今日は会場の皆さんへの特別なプレゼントを用意してもらいました。 はい。 はい。 さあ、それではですね、 各メンバーからプレゼントの内容を説明し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けども、 はい。 さあ、これで参りました。 もう一つ参りましょうか、みんな。 もう一つ参りましょうか、みんな。 はい。 はい。 じゃあ、みんなが用意してくれたプレゼントは何でしょうか。 じゃあ、順番に説明をしてもらいましょう。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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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じゃあ、続いてですね、ヒチョーシー 선물もはいよ。 はい。 これをプレゼントします。 はい。 はい。 じゃあ、続いてですね、ヒチョーシー 선물もはいよ。 お! ヒチョーシー 선물? はい。 슈퍼주니어 한국이예요 저 운동할때 항상 부위가 손목 다치지 말라고 리스트반도? 리스트반도? 아뇨 아뇨